오늘 전국 15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네, 오후 8시까지 진행이 되고 당선인 윤곽은 10시 반쯤 나올 전망인데요. 네, 이번 730 재보선에서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동작을은 야권이 단일화를 이루면서 나경원 후보와 노회찬 후보의 혈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투표소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박효정 기자. 네, 서울 상도동 제5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서둘러 투표소를 다녀갔습니다. 오늘 선거는 투표 시간이 2시간 연장돼서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는데요. 출근 전 시간을 놓쳤다면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겠습니다. 선관위는 또 근무 시간 중이라도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고용주가 이를 거절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제가 나와 있는 동작을 제5투표소는 조금 전인 8시까지 275명의 유권자가 다녀가서 약 6.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현장 선거관리인이 밝혔습니다. 이곳은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와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맞붙는 최대 승부처로 꼽힙니다. 초반에는 나 후보의 우세가 뚜렷했지만 노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확정된 후 맹추격에 나서면서 양측 모두 결과를 속단할 수 없는 격전지가 됐습니다.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동작을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13.2%의 투표율을 보여서 선거 당일에도 높은 투표율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동작을은 절대 강자가 없는 전통적인 스윙보트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3번 이상 당선된 후보가 없을 정도인데요. 그만큼 서울 민심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곳이어서 선거 결과에 큰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도동 제5투표소에서 뉴스와이 박휘정입니다. 이번에는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체 15개 선거구 가운데 수원에만 3곳이 몰리면서 수원벨트의 성적이 전체 판도를 저어하게 되는데요. 수원점 투표소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 현재 투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수원점 영흥체육공원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을 찾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찌감치 투표를 마치고 직장으로 출근하려는 출근자들의 발길은 조금 줄었지만 소중한 한 표 행사하려 하시는 어르신들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 동작을과 함께 가장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이곳 수원인데요. 특히 이곳 영통과 함께 권선 8달까지 3곳에서 재보선 선거가 이뤄지면서 수원의 결과에 따라 전체 선거의 승패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7시를 기준으로 수원 3곳의 투표율도 대부분 1%를 넘어섰는데요. 작년 사회사 국회의원 재보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 1.3%보다는 조금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 영통은 지난 2004년 지역구가 신설되며 세정치민주연합 김진표 전 의원이 내리 3선을 한 곳인데다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지사도 이곳에서는 김 전 의원에게 16%포인트나 뒤진 곳입니다. 야당이 강세인 이곳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새누리당 임태희 후보와 뉴스 앵커 출신 세정치민주연합 박광온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선거 초반 인지도와 경력 면에서 임 후보가 박 후보보다 우세하다는 평가였는데요. 하지만 정의당 천호선 후보의 사태로 야권 단일화가 성사되면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원은 건선, 팔달, 영통, 이른바 수원벨트 3개 선거구 모두 접전이 예상되면서 이번 재보궐선거의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야당세가 강한 이곳 수원 영통에 새누리당 임태희 후보가 또 그리고 여당세가 강한 수원 팔달에 세정치민주연합 손학규 후보가 서로 엇갈려 출마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평일인데다 또 여름 휴가 기간까지 겹쳐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소로 나오게 하느냐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원 영통 투표소에서 뉴스Y 이재동입니다. 이번 7.30 재보선 선거 전엔 몸낮추기 경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야 후보는 물론이고 당 지도부까지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큼지막한 앞치마를 두르는 것도 후보자를 들췄고 한 표를 호소하는 것도 유권자들의 마음만 얻을 수 있다면 뭐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요청에 눈높이를 맞추고 길바닥에 넙죽 엎드려 큰절을 올리기 까지 한여름 무더위에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셔츠는 이미 땀범벅이 됐습니다. 선거 시작과 함께 출범한 여당 지도부나 선거 결과에 따라 책임론에 휩싸일 처지의 노인 야당 지도부나 이번 재보선은 결코 양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 지도부 이상 승리가 간절한 사람은 선거전에 나선 후보 당사자들. 적진에 출마했지만 어떻게 하면 진심이 전해질까. 온몸이 흠뻑 젖을 만큼 폭우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정현, 먹사동 천놈. 당사 때 큰 아들.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안녕하세요. 저 선아학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 앞에서 한없이 몸을 낮춘 여야 후보와 당 지도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간절함은 한결 같았습니다. 뉴스와이 임광빈입니다. 네, 이번 재보선은 미니 총선으로 불린 만큼 규모가 크다 보니 그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 지형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거의 의미와 향후 정국을 정호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과반 의석을 되찾아야 하는 여당이나 정국 주도권 확보가 절실한 야당 모두 이번 재보선은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에게 이번 선거는 새로 출범한 김무성 체제의 역량을 시험할 수 있는 계기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와 달리 이른바 박근혜의 마케팅을 접고도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둔다면 김무성호는 탄력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패배는 세월호 참사에 이어 2기 내각 구성에 진통을 겪은 박근혜 대통령의 때이른 국정동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천을 좌우했던 친박 주류 역시 전당대회에 이어 당내 입지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천 과정부터 잡음이 터져나왔던 새정치연합은 선거 승리가 더욱 절실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압승을 거둘 경우 확실한 전국 주도권을 움켜주며 대여 압박 모드에도 탄력을 받겠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김한길, 안철수 공동지도부의 퇴진과 조기 전당대회 요구 등 극심한 내부 갈등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힘겨루기에서도 한 걸음 밀려나는 동시에 후보 단일화에 대한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지방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무승부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된다면 여야의 지리한 힘겨루기 속에 청와대로선 국가 혁신의 돌파구 모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전국에 풍향계가 될 7.30 재보선 건곤 1척, 한판 승부의 결과가 곧 눈앞에 펼쳐집니다. 뉴스Y 정호윤입니다.